감시카메라로 다 보고있었제나 가만있어 새끼야 목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소미야 가만히있어 내가 몰래카메라를 다 보고있었으니까 가만히있어 놔 가만히있어 새끼야 가만히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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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있어봐 내가 처음에는 내가 죽일테니까 죽일테니까 태식이 개일름이 태식이 맞지? 개일름이 태식이 맞지? 개일름이 태식이 아니야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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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하하 너무 뜨거워 그랬어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하하하하 형 괜찮아? 안돼 안돼 나도 얘 지질거 있어 소미야 어때 개분해 내가 드디어 내가 드디어 너를 찾았다 시발 에이 으아아아아아 하하하 하하 어 어 어 안돼 안 돼 안 돼 야! 시발잖아 개새끼 또 총소리네 개시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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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칠용영화사 허윤재 대표입니다 감독 허윤재 배우 허윤재 프로세서 허윤재 촬영감독 허윤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브라 Bed boy 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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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니아 가만있어 폭파장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만있어 폭파장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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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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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